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시간만 투자해서 엑셀 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이 강의는 엑셀 기초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1시간 동안만 집중 투자하셔서 공부하시게 된다면 일반 업무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VIP 멤버십 회원으로도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엑셀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만에 말이 통하는 엑셀. 자 엑셀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엑셀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1시간만 투자를 하고 저하고 함께 쭉 따라해보시면 엑셀의 기본 서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저하고 1시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의 엑셀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까요? 저는 엑셀 2016 버전이에요. 자 16이든 2013이든 2012이든 2007이든 기본 동작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놓고 엑셀을 열면은 맨 처음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화면에 이렇게 화면이 먼저 떠요. 이거 자체가 또 너무 까다롭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파일, 홈, 2007인 버전은 여기가 그 뭐냐면은 오피스 단추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엑셀의 메뉴에요. 이들 메뉴를 다 익히겠다 이러면 여러분 지쳐서 엑셀 못하세요. 메뉴는 내가 업무에 또는 내가 학습에 필요한 것만 위주로 먼저 익힌 다음에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게 메뉴에요. 그리고 이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 이 애들. 리본 메뉴, 리본 메뉴. 자 눌러보세요. 괜찮아요. 홈 다시 한번 눌러놓고요. 이렇게. 자 이게 메뉴. 메뉴는 일단 신경을 꺼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G 나오죠? 어 이거 알파벳 제시 끝일까요? 어 옆으로 가보세요. 띵띵띵띵띵띵.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끝이 어디냐고요? 자 여러분 이 끝이 궁금하다면 여러분 키보드를 째려보시면 맨 왼쪽 가장 아래쪽에 컨트롤, C, T, R, L 컨트롤 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 떼지 마시고 방향키 보이세요? 네. 위로 왼쪽, 오른쪽, 아래 방향키 있죠? 여기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줘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보면은 어디까지 있어요? X, F, D 까지 있어요. 우와. 그럼 이게 몇 칸이에요? 어마무시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아래. 여러분 여기 맨 밑에 이 끝은 어디일까? 이게 번호가 나오죠. 134번째 줄, 135번째 줄. 이게 줄이에요. 한 글자로 행 이렇게 불러요. 얘는 한 글자로 열. 이렇게 알파벳 눌러보세요. 어때요? 이게 세로인가요? 가로인가요? 세로, 그렇죠? 이거는 열. 그 다음에 이거는 행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 행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컨트롤 키, 아래로 방향키 눌러보세요. 어디까지? 104만 8천 5백 76행까지 있어요. 한마디로 A에,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홈, H, O, M, E라고 쓴 키보드 키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홈 누르면 A에 1번지로 돌아와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에 여러분이 업무상 필요한 계산 작업, 여러분이 업무상 필요한 서식 작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화지예요. 엑셀에서는 이걸 도화지라고 부르지 않고 시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시트. 자, 그럼 이 시트는 한 장입니까? 아니에요. 필요하면 여기,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면 더하기 표시 보여요? 네, 이걸 누르면 새로운 시트 나와라 뚝딱, 또 하나 뚝딱, 이렇게 시트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이 문서라는 거, 엑셀에서의 문서는 스케치북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 들고 다녔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스케치북을 열면은 어때요? 여러 장의 도화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도화지에는 여러분 집을 그리고, 두 번째 도화지에는 여러분 엄마, 아빠를 그리고, 이렇게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이 통합 문서라는 거, 이 문서, 이게 바로 엑셀의 파일 이름이 돼요. 문서 파일이 돼요. 그래서 이걸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서 안에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대로 여러 개의 문서들을 만들 때, 뭐, 이게 1월 거래내역, 2월 거래내역, 3월 거래내역, 이렇게 각각의 문서를 만들 때, 이 하나하나를 시트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도 막 만들어보세요. 잘못될까봐요. 잘못 안돼요. 네, 만들어 보시고, 지울 때는요, 이 도화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스케치북에서 여러분 도화지 필요 없을 때, 드르륵 찢어서 버렸죠? 똑같아요. 얘도, 아, 나 이거 시트 3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라는 바로 가기 메뉴가 보이죠? 이렇게 누르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참 간단하죠? 그리고 도화지의 이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C2, 1 보여요? 네. 자, 나는 이 도화지 이름을, 나 우리 회사에서 일개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C2, 1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4분의 3박자 빠르기, 따닥! 자, 그럼 어때요? 어, 깜빡깜빡거리네요. 거기다가 일개표 쓰고 엔터 꽝 하면은, 시트의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장의 도화지에, 우리가 이름을 쓰는 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거 A, B, C, D, E, F, G 눌러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 불렀죠? 열. 그럼 여기는 몇 번째 열? F열. 왜? F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요? J열. 왜? J라고 써 있으니까. M하면 M열.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여러분 처음에 한글 이런 거 받아쓰기 할 때, 깍두기 노트 썼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것처럼, 얘도 가만히 보니까 깍두기 노트처럼 생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어, D열이에요. 이렇게 한 번 눌러보세요. 가만히 제 거 보고 있으면 졸리기만 해요. 그래서 눌러봐야 돼요. 음, D열. 그러면 여기 이행 보여요? 이행? 어, 이행. E라고 쓴대. 여기도 클릭해봐요. 오, E 눌렀더니 이행 전체. 행 전체가 쫙 선택이 됐죠? 그럼 여쭤볼게요. D하고 E가 만나는 좌표. 어딘가요? D, E. 만나는 곳. 딱 한 칸이죠. 어디? 바로 여기. 그쵸? D와 E가 만났어요. 따라서 요 똑같이 생긴 각각의 네모 칸은 주소가 있습니다. 이 네모 칸은 D의 2번지. D하고 E가 만나는 칸이다. 그래서 여기를 D2번지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셀이라고 불러요. 이 한 칸을. 뭐라고요? 셀. 그리고 여기를 셀의 번지. 그래서 셀 번지. D2번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F의 5번지는 어디일까요? F와 O가 만나는 칸. 어디? 여기. 보니까 F5번지라고 써있네요. 그쵸? 이게 바로 셀 번지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C의 3번지는 어디예요? C열과 삼행이 만나는 곳. C3번지. 여기서부터. 자, 마우스 보세요. 움직이니까 이 마우스 포인터가 굵은 십자가 모양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이 모양. 그럼 여기서 꾹 눌러서요. 옆으로 끌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셀의 범위를 지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셀의 범위. 그럼 여러분 한번 지정해 볼까요? C의 3번지부터 C의 10번지까지. 자, 르르르르. 이렇게. 맞아요? C의 3에서 C의 10번지까지. 우와, 지정되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범위를 지정하면 셀, 번지, 여기 이름 상자에는 첫 번째 범위의 주소만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E의 3번지부터 F의 5번지까지 범위를 잡아 볼까요? E의 3번지부터 F는 이 옆동네죠? 그럼 옆으로 찍, F의 5번지. 이렇게. 됐어요? E의 3번지. 옆에 칸에 품목. 이렇게 품목. 가능하죠? 품목. 자, 번호, 품목 다 썼죠? 그리고요. 그 옆에 칸에 이렇게요. 전일, 재고. 전일, 재고. 그 다음 옆에 칸에 입고. 옆에 칸에 출고. 금일, 재고. 옆에 칸에 비고. 이렇게. 어때요? 잘 써져요? 음, 써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한 칸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쓰고. 방향키로 옆에 칸으로 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써요. 또 옆에 칸. 방향키 눌러서 가는 거예요. 방향키 눌러서. 자, 그럼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써졌어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B의 7번지에는 번호가 들어가 있고, C의 7번지에는 품목.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돼 있으면 성공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어,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엑셀에다가.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에이, 이거 누가 못해요? 음, 여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셀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음, 가만히. 쳐다보니까, 여러분 이거 한 칸. 자, B의 7번지만 좀 째려볼게요. 번호라는 글자가 이 셀에서 왼쪽으로 정렬이 돼 있나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 있나요? 왼쪽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엑셀에서 이렇게 텍스트, 즉 문자 데이터는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번호까지 이제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도 입력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숫자는 여기, B의 8번지에다가 한 번 써보죠. 우리 회사는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가 20가지가 돼요. 어, 20가지가 된다. 그럼 여러분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손으로 쓰는 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엑셀을 배울 때는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죠. 뭔가 좀 내 업무가 편리해질 거야? 그쵸? 그런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 번호가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갖는다면 규칙을 갖는다면 여기 1 써요. 엔터 꽝 자, 1 이거 숫자예요? 문자예요? 구야 숫자죠? 그쵸? 숫자는 이 셀에서 어느 쪽으로 정렬이 돼 있을까요? 오른쪽이에요. 그쵸?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 엔터 꽝 치고 2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 범위를 잡아요. 어떻게? 요렇게 자, 이렇게 끌어요. 찍 이렇게 됐나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 엑셀에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 처음 초보이신 분들은 엑셀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세히 보면은 한 바퀴 쭉 구경해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사각형 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 놔볼래요? 어, 요렇게. 그럼 어때요? 십자가가 아주 얇은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 꾹 눌러서 아래로 끌어보세요.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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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에서 스톱을 하세요. 저는 20 딱 어때요? 오, 이래서 엑셀 쓰나 보네. 그죠? 이렇게 채우기 핸들링 우리가 이거를 채우기 핸들링 이렇게 불러요. 채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끌기만 하면 1과 2 사이의 차이만큼 얘가 이 규칙을 발견해서 아, 우리 주인님이 1이었는데 그 다음이 2였다면 1씩 증가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엑셀이 이렇게 핸들링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값들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어, 그래요. 여기 여러분 B인데 M 10에서 한 번 해볼까요? M의 3번지에서 얼마? 10 저는 10 다음에 2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써요,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대로 써요. 그리고요. 범위를 잡아요. 딩딩 그리고요. 핸들링 바로 여기 얇은 십자가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꾹 눌러요. 끌어요. 어때요? 오, 원더풀 그쵸? 이렇게 이게 되게 유용해요. 여러분 한 번 활용해 보시고요. 참고로 이 내용을 지울 때는요. 똑같아요. M의 어디요? 3번지부터 범위를 쭉 잡아요. 여러분 범위 잡을 때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굵은 십자가 나왔어요? 꾹 범위 잡고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여러분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어요? 네, 딜리트 띵 누르니까 어때요? 어우, 깨끗하게 없어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품목 보여요? 네, 품목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또 써봐야겠죠? 자, 우리 한 번 써볼까요? 이렇게 브라질 산토스 엔터 꽝 자, 썼는데 글씨를 쓰니까 어때요? 아이고, 브라질 산토스를 썼더니 이 너비보다 글씨가 더 옆으로 가서 남의 집을 침범했어요. 그쵸? 아, 그러네. 글씨가 삐져나갔어요. 자, 개념치 마시고 계속 써보세요. 콜롬비아 스프리모 엔터 꽝 그 다음은요. 에, 또 써보죠. 뭐, 과테말라 가테말라 안티구아 뭐 이렇게 써볼까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시다모 뭐, 또 에티오피아 참고로 에티오피아를 쓰면은 자동으로 DMR이 나오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말이 똑같으면 끝까지 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쓰려는 게 이거야.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 나 그거 아닌데? 그럼 보세요. 에티오피아 얘가 제프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 이해돼요. 그쵸? 어, 근데 선생님 이거 글씨가 삐져나간 건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거는 여기 C열 보이죠? C열과 D열의 경계선에다 놓고 자, 이거 기억나요? 따닥 더블클릭 더블클릭이요? 예, 끌어도 되는데 더블클릭을 하면 보세요. 와, 알아서 너비가 조정되는구나. 예, 자동 너비 조정이 돼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전일 재고 입고 출고 입력해 볼까요? 자, 전일 재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500개의 산토스가 남아있었고 200개가 남아있었고 600개가 남아있었고 엔터치고 계속 쓰면 돼요. 시다모가 120 박스 얘가 제프가 예를 들어서 뭐 700 박스가 남아있었다고 해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입고는 오늘 새롭게 브라질 산토스 제품이 새롭게 또 입고가 됐어요. 들어왔다는 얘기죠? 300 박스가 들어왔어요. 스프리모는 50 박스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안티구아는 150 박스가 들어왔고요. 시다모 같은 경우는 200 박스가 들어왔다고 치죠. 그 다음에 예가체프 같은 경우에는 30 박스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제품에 출고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각종 소매점으로 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00 박스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60 박스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700 박스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시다모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갔다고 할까요? 예, 100 박스가 나갔다고 치죠. 그 다음에 얘가체프 같은 경우에는 뭐 700 박스가 나갔다고 칩시다. 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어때요?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해돼요? 네,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 얘네들은 문자라서 왼쪽 정렬. 그쵸? 자, 우리가 이제 문자하고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도 입력을 해봐야 되죠. 자, 날짜를 입력해 볼게요.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을 하지? 여러분, 날짜 데이터는 이렇게요. 일반 숫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날짜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날짜는? 그야, 날짜는 연월일 맞아요? 뭐, 예를 들어 2019년 그쵸? 2019년 그 다음에 뭐 2월 1일 이렇게 연월일로 구성된 게 날짜 아니에요? 그쵸? 자, 잘 들으세요. 엑셀에서는 날짜가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날짜를 입력할 때는 2019년 이럴 때는 연차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 빼기를 넣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써봐요. 자, 저는 2월 1일 2 빼기 1 썼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엑셀은 엔터 꽝! 알아들어요. 우와, 2월 1일 진짜네? 보세요. 여길 클릭해보면 2019년 2월 1일 인식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연 월 1일 이 문자 대신에 빼기를 사이사이에 넣으면 엑셀이 알아 듣더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입력을 했습니다. 쭉 자, 입력을 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입력한 내용이 다 보이긴 하는데 왜 어째서 금일 재고량은 입력되지 않았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연필로 막 전일 재고 재고량을 세가지고 어, 현재 어제까지 500박스 남았었는데 오늘 300개가 들어왔고 거기서 400박스가 나갔어 그래서 현재 남은 게 몇 개야?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다 쓴다면 너무 머리 아프죠?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는 뭔가 자동화 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계산식을 써야 돼요. 그럼 계산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또 배워봐야 되죠?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요 자 여러분 여기 금일 재고 밑에 G의 8번지에다 마우스를 놔보시기 바래요. 자 G의 8번지에 놨지요? 자 여러분 계산식을 입력을 할 때는요 항상 난 이 등호 표시가 들어가야 엑셀이 아 우리 주인님이 지금 계산식을 입력할 그런 타이밍인가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엑셀이 알아들어요. 는을 안 쓰면요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도 넓은 데다 연습해보세요. 는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쓰고 300도하기 200 써봐요. 네 괜찮아요. 엔터 꽝 어때요? 어 500이란 답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는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300 더하기 200 자 쐈어요. 엔터 꽝 어때요? 어 이게 뭐예요? 그냥 문자로 알아들어요. 왼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죠? 문자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아 이런 300 더하기 200이란 문자를 쓸 건가 보지?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는 이 등호 표시를 써줘야지 아 수식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써라? 는 등호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는 자 무슨 얘기? 계산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금일 재고량이 얼마가 남았나 확인하려면 자 어제 재고량이 얼마 남았어요? 500박스요. 클릭 여기 500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클릭해요. 여러분이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500이 살고 있는 집주소 이렇게 우와 번쩍이 돌아가네요. 돌아갑니다. 이거를 셀을 참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됐어요? 어 뒤에 8번지 됐죠? 그럼 여러분 전에 500박스가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새로 300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더해야 되죠? 네 더하기 여러분 더하기 표시 더하기 더하기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300박스 어디 있어요? 선택해요. 띵 또 번쩍이 돌아가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이거 하고 이거를 더해서 자 이거 더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뭐예요? 몇 개가 나갔어요? 400박스 나갔다 그랬죠? 빼기 빼기 뭐 400 이렇게 간단하죠? 엔터를 쳐볼까요? 자 꽝 하니까 어때요? 현재 남은 건 400박스가 남았대요. 이해돼요? 우와 정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것만 보고 결정하세요.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게 이해가 됐으면 자 요 밑에 데이터 스프리모는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요? 는 그리고요 전일 재고가 200박스였는데 그쵸? 도화기 여기다 뭐 오늘 입고된 거 50박스 그쵸? 게다가 빼야 되죠. 뭘 빼요? 출고 됐어요? 엔터 꽝 90박스가 남았어요. 그쵸? 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품목을 몇 개만 입력했어요? 다섯 개 그러면 다섯 개를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일일이 해도 되지만 이게 20개가 꽉 차면 여러분 금일 재고 20번 계산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요? 계산식은 이렇게 하나만 써요. 이렇게 나왔죠?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아 채우기 핸들링이요? 예 맞아요. 자 이 상태 보이세요? 얇은 십자가 이때 자 쭉 끌어봐요. 쭉 쭉 쭉 탁 어때요? 우와 계산이 되네. 예 이게 엑셀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물론 그대로 사용해도 되죠. 그런데 이걸 프린트로 뽑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보기 메뉴 보이세요? 보기 메뉴에 보면은 표시 탭에 눈금선 보이죠? 이걸 누르면 자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인쇄가 돼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다만 눈금선이 보였던 이유는 셀과 셀을 우리 사용자가 좀 더 쉽게 구분해라 라는 차원에서 눈금선이 표시가 된 거지 실제로 인쇄할 때는 이 모양 이라고요. 너무 좀 시각적인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자 홈탭 눌러서 이제는 서식을 좀 지정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은 맨 위에 A의 1번지 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B의 2번지 쯤에다 써놓으세요. 1 개 표 엔터 꽝 자 1개 표라고 쓰고 여기 B의 2번지 여러분 일개 표라는 건 여기 이 전체 내용에서 가운데 오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셀들이 칸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의 2번지부터 쭉쭉쭉 범위를 지정해요. 저는 이만큼 잡았어요. B의 2번지부터 H의 3번지 까지 그렇게 하고 자 여러분 홈탭에 보면 맞춤탭 보이죠. 자 맞춤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보이세요? 어 눌러요. 어때요? 우와 뻥 뚫렸네 한 칸이 됐네 맞아요. 이게 병합이에요. 어 병합을 잘못했는데요. 한 번 더 누르면 원상 복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병합 그리고 이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글꼴 탭에 보면은 글씨 크기 보이죠? 예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 지정을 합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굵게 이렇게 이건 워드하고 똑같아요. 우와 좀 더 이펙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기준일자 2월 1일 보이죠? 자 2월 1일 오른쪽이 기본 정렬인데 나 얘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여기 맞춤에 보면 왼쪽 정렬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번호부터 비고까지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자 얘네들 글씨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이렇게 좀 더 굵게 하고 싶어요. 자 굵게 이렇게 어려움 없으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데이터도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크네요. 어쩌고 저쩌고 범위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글씨 크기를 여러분이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11 12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세요.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글씨체를 바꿔도 좋아요. 그 다음 저는 여기 이 숫자 데이터는 좀 더 굵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굵게 표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어려움 없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번호는 저는 가운데 맞춤 하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 맞춤에서 아까 가운데 맞춤 어려움 없지요? 자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요거 너비를 약간 조정해봐도 좋아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런거는 그냥 워드하고 똑같아요. 그쵸? 어려움 없지요? 아 똑같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거는 뭐냐면 여기 번호 품목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번호 품목 전일 재고 입고 출고 금일 재고 비고 여기는 괴선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거 프린트로 인쇄하면 이 선들이 안 보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자 잡고 글꼴 그룹에서 여러분 요기 이게 바로 테두리 선인데요. 자 테두리 눌러서 자 여러분 여기 모든 테두리 보이세요? 어 눌러요. 띵 테두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 정말요? 구분이 안 돼서 그럼 보기에서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 체크되어 있죠? 이 체크를 빼요. 이렇게 어때요? 아 들어갔네 이 느낌 들죠? 자 우리 요렇게 놓고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 B의 8번지부터 H의 여기 20번지까지 아 요 20이란다 H의 27번지까지네요. 자 여기가 데이터 내용이죠? 예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요 홈탭에서 어 나는 여기 안에 점선으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실선보다는 점선이 나을 것 같아요. 점선을 넣고 싶다. 그러면 글꼴 그룹의 테두리 보이죠? 자 보시면 그럼 어디 다른 테두리 다른 테두리 자 다른 테두리 들어가시면 자 여러분 여기 테두리 탭에 선 보이죠? 스타일 점선 보여요? 예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선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요걸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재 범위 지정한 곳에 어디? 요 안쪽에 대해서 선을 그을 거죠? 따라서 안쪽 보이세요? 안쪽 요거 눌러요. 이렇게 어때요? 와 점선이 들어갔네요. 그쵸? 확인 어떻습니까? 어? 바깥에 누르면 범위가 해제가 돼요. 어때요? 와 점선이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선이 들어갔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실선을 넣고 싶은데 아 그건 또 어떻게 하죠? 범위를 똑같이 지정합니다. 자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요 방금 전에 어디로 들어갔죠? 예 글꼴에서 요기 테두리 눌러요. 그리고 다른 테두리 자 다른 테두리에서 여러분 이번에는 뭐 할 거예요? 이 바깥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맨 밑에 뭐예요? 바깥쪽이죠? 예 바깥쪽에 실선을 넣고 싶어요. 요거 선 맞아요? 예 요거 선택하고 윤곽선이라고 불러요. 어때요? 우와 선이 들어가네요. 이걸 보셔야 돼요. 들어갔나요? 확인 바깥에 클릭 어때요? 아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그쵸?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 그럼 만약에 제가 테두리를 잘못해서 이거 지우고 싶은데요? 그건 더 쉬워요. 여기 다시 눌러가지고 테두리 없다. 테두리 없음. 바깥에 클릭 어때요? 우와 다 지워졌네? 선생님 얘도 지워졌는데요. 그럼 얘만 범위 지정하고 눌러서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아래쪽만 테두리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근데 아래쪽 테두리 어디있나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살아나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자 자 그럼 다시 방금 전에 했던 거 일사분란하게 해볼까요? 범위 지정하고 1번 2번 어디로 갔어요? 네 글꼴 위에 테두리 그리고요 다른 테두리 그리고 자 나는 여기 안쪽은 점선이 와야 돼 점선 골라요 저는 요 점선 그리고 어디 안쪽에만 자 반드시 적용된 거 봐야 돼요 그리고요 한 번에 다 자 그 다음은요 이 바깥쪽 왼쪽 오른쪽 아래는 왼쪽 오른쪽 아래는 실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곧바로 실선을 선택해요 그리고 윤곽선 이렇게 어때요? 한 번에도 가능하군요 한 번에 하셔야 돼요 확인 바깥에 클릭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자 그리고 또 뭐 좀 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품목 보이세요? 번호와 품목 보이시죠? 아 얘네들은 자 품목만 할까요? 품목만 품목 품목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품목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죠? 범위를 잡아요 잡고 나는 여기에 아주 연한 색상으로 채우기 색깔을 넣고 싶어요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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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죠 그럴 때는 여기 페인트통 보이세요? 채우기 보이죠?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너무 진한 색깔은 빼세요 눈이 피로하니까 연한 색깔을 하나 넣어줘요 어떻습니까? 강조를 위해서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입고 출고 금일 재고 전일 재고 까지 넣으시려면 넣으시구요 자 저는 입고 출고 금일 재고 요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잡았어요 요렇게 범위를 데이터가 들어갈 범위 자 잡구요 페인트통 눌러서 색상을 연한 연두 색 계열 녹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군요 이게 시각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서식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도 다른 색깔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넣어보시고 어떤 게 시각적으로 더 낫겠다라는 거는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뭔가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밑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면 되죠 나는 오늘 그러면 총 전일 재고량의 합계는 얼마였고 총 입고된 데이터 양은 얼마였고 총 출고된 데이터 양이 얼마고 현 재고량의 총계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요약을 해야 하는 업무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합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 더 합계 자 합계를 쓰고 어떻게 해요 자 전일 재고량의 합계는 여기에 그 다음에 오늘 입고량의 합계는 여기 오늘 출고량의 합계는 여기 오늘 현 전체 재고량의 합계는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자 그럴 생각이에요 그럼 합계는 여러분 요거 범위를 요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합계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범위 잡았어요 이거 두 칸을 하나로 합하려면 어떤 거 눌렀죠 예 맞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어때요 아 가운데 왔네 굵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아 나는 전일 재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여기에 합계를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구할 생각 마세요 그러면요 이 더셈 작업은 엑셀이 정말 잘하는 작업이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 시그마라고 쓴 거 보여요 홈탭의 맨 끝에 시그마 보여요 눌러요 한번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어 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엑셀의 계산 작업이에요 어 이걸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 함수라고 하면 다 함수를 알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수는요 여러분이 업무에 필요한 거 몇 개만 아시면 돼요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업무에 필요한 거 위주로 어 나는 더 하고 싶어 더셈 나 평균 구해야 돼 네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날짜 구해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본 함수만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커서 깜빡깜빡 거리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나 여기서부터 더 할 거 맞아요 전일제고 합계 어 그럼 여기서 자 굵은 십자가에요 클릭 쭉 어디까지 어 나 이만큼까지 20번지까지 여기 20번째 데이터까지 제가 데이터를 넣지 않았지만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나와요 번쩍이 돌아가죠 엔터 꽝 답 나왔어요 2120 전일 재고량에 합계 2120 나와요 우와 그리고 여러분 또 계산 물론 해도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시그마 그래서요 되게 똑똑하죠 앞에 데이터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도 이럴 거야 어때요 맞아요 어 엔터 꽝 답 나오죠 그리고 요거 얇은 십자가 핸들링 어디까지 금일 재고량까지 놓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비고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그렇죠 자 됐으면은 요거 범위 잡읍시다 잡고 어디요 테두리에서 뭐 네 여기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어때요 아 깔끔하다 나 여기도 색깔 넣고 싶어요 그럼 범위 잡고 여러분이 넣고 싶은 색깔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이 없는데요 다른 색 눌러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고 확인 굵게 글씨 크기 너무 큰데 그럼 좀 작게 이렇게 어 선생님 세 자리마다 쉼표는 없나요 여기 표시 형식의 쉼표 어때요 아 너무 깔끔하다 그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비고 예 여기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칸을 이렇게 비워둬도 되지만 자 테두리 아까 어디로 들어갔죠 예 바로 여기였어요 눌러요 여기서 어디 다른 테두리 좀 들어가 볼까요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면 요 칸에 이거 안 쓸 거예요 쭉 대각선 긋고 싶어요 대각선은 바로 요거 요거 띡 거짓죠 확인 이렇게 해요 참 간단하죠 예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엑셀의 서식 기본 첫걸음이에요 쉬운가요 어 저의 강의를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슬에 배부르진 않으니까요 저장도 해볼까요 저장할 때는 여기 디스켓 그림 저장 또는 어 여기 2007인 버전 갖고 계신 분은 오피스 단추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면 되고 2010부터는 파일 메뉴가 뜹니다 눌러서 저장 이거 눌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저장하고 싶은지 선택하고 엑셀 통합문서라고 나오죠 이름을 쓰시면 돼요 뭐 일개표 서식 또는 일개표 이렇게 쓰고 저장 누르면 일개표라고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신감 얻으셨나요 자 다음 도전을 위해 계속 여러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더 궁금한 강의가 필요하다면 저희 사이트 ib96.com으로 들어오시면